우울증은 우울하기 때문에 자해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울증이 심하면 그것도 우울증이 심해요. 우울증이 약간 회복될 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해는 우울증의 증상은 아닌데요. 그럼 자해는 왜? 온갖은 내면의 갈등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요. 뭔가 내 존재감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때문에 내 감정이 아주 기복이 크겠죠. 요즘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깜짝 놀랐고요.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자해라는 것이 너무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로 조금 흔해지기도 했고 사실 꼭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해를 해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감을 느낀다고 해요. 자해를 해서 피를 보거나 아픔을 느낄 때 그나마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요. 사실 굉장히 짠하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도 잘하고 크게 탈선을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나쁜 친구들이 아닌데 왜 자해했어요 그러면? 죽으려고요? 그러면 전혀 아니요. 왜 했어요 그러면? 그냥 화가 나는데 풀구석이 없어서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게 이해가 사실 안 되지 않거든요.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뭘로 해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친구들한테 자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자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금방 멈출 수는 없고요. 우리가 치료로 보통 권유하는 방법이 자해의 수위를 낮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터깔로 손목을 조금씩 긋는 게 매우 흔한 자해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상처도 남고 그래서 흉터가 남는 자해 방법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아픈 건 똑같지만 고무줄로 세게 튕겨서 허벅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꼬집는 걸로 바꿔보자. 이런 걸로 자꾸 권유를 해요. 자해는 우울증의 증상은 아니지만 우울한 기분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고 한 번에 멈추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낮은 단계로 고쳐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또 자해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나도 모르는 힘든 점이 있지 않나 이거를 잘 캐치하면 좋겠어요. 나는 기분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 어쩔 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어쩔 때 기분이 확 떨어져. 이런 거를 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조울병이다. 그냥 내가 기분이 나는 예민해서 업다운이 너무 심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변해. 이런 건 성격이에요.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울병. 조울병은 우울증이랑 달라요. 두 개가 완전 다른 병입니다. 조울병은 명확하게 우리가 조증 상태에 빠져야 되는데 조증 상태는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약간 업되는 상태가 아니고요.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예컨대 홈쇼핑을 한다. 미친 듯이 사세요. 내가 감당할 부분이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씩 써요. 그리고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과하게 입고 나가고 사람들한테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사람 아닌데 정말 후회가 막심할 정도로 이런 기간이 상당히 유지되는 것이 조증 상태고요. 이 상태는 뇌에 변화가 온 상태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호르몬이 빵빵빵 터져가지고 자기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남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요. 과한 자신감이 생겨서 막 일을 벌일 수 있고 근데 이게 그냥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정말 명백하게 손해가 막심한 정도로 어떤 기간이 채워져야 돼요. 이런 경우를 조증 상태라고 하고 조증 상태가 명백하게 있어야지 조울병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치료가 정말 약물이 100% 필요해요. 뇌세포에서 호르몬이 막 팍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 줄여줘야 돼요. 절대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남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몰라요. 가장 병원에 안 가는 환자들이 조증 상태의 조울병 환자들인데 정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힘들어요. 근데 한 번 겪고 나면 아 내가 이게 병의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무조건 치료는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으면 바로 좋아져요. 여자친구들은 생리 전에 기분이 유독 변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속되면 그리고 또 심하면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남자들도 알면 좋아요. 여자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죠. 근데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심하면 이 약을 먹는데요. 자꾸 약 약해서 그렇지만 약을 일정 기간만 먹어요. 생리 기간 내내가 아니고 이게 생리라는 게 주기가 이렇게 이렇게 호르몬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리 직전에 호르몬이 배란 직후에 훅 떨어지면 기분이 훅 변해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은 생리가 시작하면 기분이 나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생리 전에 일주일 혹은 길게는 14일 정도 항우울제를 먹으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생리 전 증후군이 기분 문제가 아니라 배도 덥덥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상한 증상이 생겨요. 여자가 짜증을 막 내겠죠. 한 번 병원에 와서 약 좀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무조건 약을 먹으라고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나도 모르게 도벽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요. 폭식이 너무 심해서 주체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변화인데 산부인과까지 가지 않아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가 약간의 항우울제 치료로 간단하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우울증 친구도 많고 우울감을 느끼는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살기가 빡빡하고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보는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이런 게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수 있고요.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게 반성이지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단 10분, 15분이라도 한번 푹 빠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자기의 처방전이에요. 오늘 시간 괜찮으셨다고 생각하시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참 민망한데 꼭 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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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